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용식과 원혁이 운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식은 딸 이수민과 운동 라이브를 진행해 왔습니다. 원혁이 이 운동 방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수민은 원혁의 팬카페에 300명 가까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식과 원혁은 오렌지색 커플티와 똑같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커플티를 고르기 위해 4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혁은 이용식을 위해 양말을 신겨주고 운동화를 신겨주는 등 이용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예비사위 최고, 완전 사위노릇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수민은 아빠가 한 달 동안 5kg 정도 감량했다면서 감량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혁은 옆에서 실제로 보시면 감량하신 느낌이 얼굴 윤곽부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은 원혁의 손을 잡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스커트와 아령도 같이 하는 등 행복한 장인과 예비사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원혁은 이용식이 운동을 쉴 때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혁은 사랑꾼을 부르면서 이용식의 운동 응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세 분 고정 가나요? 라고 시청자가 묻자 이수민은 시청률 많이 나오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운동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